집에 유독성 곰팡이가 있다는 9가지 신호 과일과 빵이 생기는 곰팡이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집에 있는 곰팡이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몸이 좋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면 혹시 곰팡이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숨겨진 곰팡이가 흔한 골칫거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운에 맡기고 싶지 않다면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기능을 켜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9번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집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었지만 요즘 들어 향이 나는 초와 공기청정기로 이상한 냄새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냄새를 숨기는 대신 냄새를 맡아보세요. 퀵퀴한 냄새가 나나요? 아마 전에 곰팡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젖은 양말이나 제대로 마르지 않은 수영복 냄새 같을 겁니다. 곰팡이가 자라면서 특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 미생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집안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만약 퀵퀴한 냄새가 나거든 냄새의 흔적을 추적해보세요. 8번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천식도 아니고 감기도 안 걸렸는데 왜 계속 기침이 날까요? 스타치 보트리 카르타름은 인간과 동물에게 해로운 거무스름한 녹색 곰팡이입니다. 2004년 의학연구소가 실시한 보고서에서 곰팡이가 상기도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목의 염증, 숨 쎅쎅거림,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몸에 있는 세포를 손상할 수 있는 진균독을 방출하는데요. 폐가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 포자를 감지하면 해로운 침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침을 하게 만드는 거죠. 7번 근육통이 있습니다. 검은 곰팡이로 인한 진균독에 노출이 되면 근육과 관절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성 염증 반응 증후군, CIRS는 곰팡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섬유 근육통 같은 다른 질병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것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 전염병 전문가인 조세프 브루어 박사는 섬유 근육통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92%가 실제로는 체내에 곰팡이 독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CIRS가 있는 경우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결림, 관절 통증, 근육 절임, 찌르는 듯한 통증, 근육 경련, 근육 약화 등 여러 증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6번 벽에 얼룩이 생깁니다. 곰팡이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의 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변색, 짙은 색의 원, 그리고 얼룩일 수도 있죠. 색깔이 항상 검은색인 것도 아닙니다. 녹색, 주황색, 칼색, 그리고 흰색일 수도 있습니다. 벽이 물이 새어서 손상되었다면 꼭 조사해봐야 합니다. 물로 인한 피해를 오랫동안 그냥 두었을 경우 이미 곰팡이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곰팡이와 물로 인한 피해는 항상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작은 곰팡이 자국이라도 곰팡이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벽의 반대편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5번 계절성 알레르기가 너무 심합니다. 곰팡이는 계절성 알레르기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증상을 알레르기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곰팡이는 집안에서 계속 퍼지게 되고요. 알레르기 때문에 이미 몸이 안 좋은데 곰팡이가 더 악화시키는 셈입니다. 알레르기 환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보다 집안 곰팡이의 피해를 더 많이 겪게 되는데요. 전에 알레르기로 고생한 적이 없거나 올해 유난히 알레르기가 심한 것 같다면 집에 곰팡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4번 천식이 있습니다. 2011년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 연보에 실린 한 연구는 한 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곰팡이에 노출되면 7살 때쯤에는 천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곰팡이에 대한 조기 노출은 유전적으로 천식에 걸리기 쉬운 아이들은 천식에 걸리게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천식을 앓고 있다면 곰팡이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만약 천식이 있고 곰팡이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기도가 수축되어 응급실로 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3번 피부에 이상한 발진이 생깁니다. 곰팡이는 부비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항상 붉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심한 알레르기 반응 중 일부는 발진과 두드러기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보이면 긁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피부를 긁으면 피부가 손상돼서 감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피부 발진은 인체가 해로운 물질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량의 항체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극 물질을 없애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2번 건망증이 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거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최근 들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곰팡이가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지치고 방향을 잃고 건망증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뉴욕 시립대학교 연구원들은 쥐를 검은 곰팡이 포자에 노출시킨 연구를 했습니다. 3주 후 쥐의 기억력에 이상이 있었고 불안감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포자가 두뇌 그 중에서도 기억력에 관련된 부위인 해마의 염증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행히도 부작용이 심하면 장기적인 기억상실, 불면증, 불안, 그리고 전반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1번 눈이 계속해서 따끔거립니다. 눈에 별 이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항상 충혈된 것처럼 보인다면 곰팡이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 곰팡이 포자가 떠다니면 눈을 통해 몸으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눈 세포가 현류로 이동하기 때문에 스타치보트리 카르타룸에서 나오는 진균독이 눈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의 화학성분은 눈의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에 염증이 생기면 충혈되고 시력이 흐려지고 빛에 민감해집니다. 각막염과 결막염은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흔한 눈 질환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낫있게 느껴진다면 그것들이 곰팡이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몸 안에 진균독이 있는지는 간단한 소변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진균독이 있다면 의사는 회복 과정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세는 없지만 집에 곰팡이가 있는 것이 의심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곰팡이 시험 회사에 테스트를 의뢰하세요. 그들은 집 전체를 검사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도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미 곰팡이를 발견했다면 전문가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곰팡이인지 그리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곰팡이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평소에 몸 상태가 직장에 있거나 집 밖에서 일을 볼 때 더 좋은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집안이 사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숨길 수 없는 조짐입니다. 여러분 곰팡이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집을 망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과금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곰팡이가 의심된다면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빨리 움직이세요. 그나마 인간의 75%는 유전적으로 곰팡이 독성에 민감하지는 않다거나 하지만 여전히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나으니까요. 말해보세요 밝은 면 친구들 곰팡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해서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